울산의 털을 잡고 살아가는 이웃들을 통해 살기 좋은 울산이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또 어떤 점이 좋은지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이번엔 남구에 사는 박경환 씨입니다. 남구에 살다가 타지역에 있는 동전업계에서 근무를 한 뒤 좋은 기회로 이직하게 되어서 울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장소는 울산 울주군에 있는 간절곳입니다. 흔히 동해안에서 일출이 가장 빠른 곳으로 알고 계시는데 빠른 일출뿐만 아니라 주변에 경관이 너무 좋아서 경관을 보면서 커피를 한잔할 수 있는 좋은 카페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카페들 구경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울산은 흔히 알고 계신 것처럼 좋은 회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군무지랑 도심이랑 그렇게 먼 편이 아니라서 워라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울산 시민입니다. 나는 울산 시민입니다. 그는 자에는 월 damaged 옷입이신治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부pit Fre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